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놨습니다 자 오늘 영상 브라툰즈님과 그리고 폴님의 영상 준비했거든요 꿀잼의 영상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먼저 브라툰즈님의 영상부터 보죠 어? 저거 아니에요? 스틱맨 나왔던 그 모드잖아? 오늘도 남의 집까지 와가지고 랩 할당량 치우고 있는 버프 오 야 이 집 사운드 좋네 랩이 아주 절로 나와 그때 집주인 등장 우리 집에서 뭐하는겨? 귀 썩난다 내기 돌려내 잠깐만 이게 아닌데? 고막 치료 후 다시 한번 랩배틀 똑바로 아냐 랩 자식아 잠깐만 기다려봐. 녹음하고 있으니까. 댓글! 요러면은 내가 목소리 안 해도 마구마구 렉테드에 싹강여우 자동렉테드! 내 목소리 적당히 녹음해! 뽑았다 꺾기! 들릴까 말까 들릴까 말까 들릴까 말까 들릴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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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나무 젓가락 같은 자식아! 적당히 하고 제대로 랩해 이제! 젓가락 임마! 랩하기 싫으면 어쩔 건데? 안 되겠어. 넌 참 교육이 필요해. 제대로 혼내줄게! 뭐 뜯어뜯 northeast 어... 야야야야야야! 컴퓨터! 찾아여 быть! 돈을 보지. 저거 주머니도 파리만 날리는구만, 이거. 내 인생 망했어. 어때,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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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빼기 어떤 놈을 쳤어 날 정신 차려고 보니 오징어 게임의 현장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끌려온 다른 푸나펑 친구들 여기 어디야 걸크도 있고 토드에 가셀로까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신 참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웰컴 투 스쿠이드 게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시끄러워요 그전에 이곳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게임에서 우승하게 되면 당신은 어마어마한 상금을 얻을 수 있어요 돈 좋아 자본주의 최고 당신 시끄러워서 사망 이런 사이는 게임을 못해요 장난해놔라 자 그렇게 첫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아허허허허허허 에이 우리 완벽한데 야 이 자세로 가자 계속 요거면 우리 절대 탈락할 일이 없죠 응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안돼 청과자 위치 폭발 이 자식 이 폭탄 대가리 녀석 너 때문에 나까지 죽었잖아 하 빨리 빨리 움직옇아 허허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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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라 ag 이 퀄리는not 이 퀄뿍The 이 퀄뿍 제 ечь게 극코 화장실 좀 갔다와도 될까요? 오 가셀러 뭐야? 여기 대놓고 움직이는 거 맞아? 오히려 좋아 유령이 되어서 그냥 바로 통과해버린다 마구마구 쏴봐요 안풍에 나머지는 3 오늘 게임을 우승하시길 축하합니다 여기에 상금이 들어있습니다 왜 눈앞에 상금이 있는데 죽질 못하니? 다음은 폴님의 영상 시작부터 이 장면은 설마 캐롤과 위티의 데이트 장면 흡사 결혼식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캐롤과 위티가 데이트를 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캐롤과 위티가 데이트를 했다 위티가 데이트를 했다 여기서는 캐롤 상당히 귀엽고 예쁘게 나오네요 부끄러워하는 위티의 모습까지 아 위티씨 오늘 우리 데이트는 어디로 갈까요? 카페에서 좀 맛있게 좀 먹고 일단은 밥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왼쪽으로 좀 알아보긴 했거든요 맘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지금 위티와 캐롤 결혼식 한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다 나가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어 어? 보프랑 걸프도 다 원래 숨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 쟤는 저기 아닌가요? 아고티 매니저 솔라자랑 왼쪽은 누군지 모르겠네? 야아 쟤네들 또 언제 차원 넘어왔대? 보프한테 몇 번 뚜까맞고 도망친 애들이잖아 셀레바랑 나사지 뭔가 뭔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긴 한데 위티 아직까지 상당히 특수라고 합니다 잘하고 있어 위티 오늘 프로포즈 각이야 아 여기 게이트로 나보다 그 바로 그 장소네요 놀이공원이구나 어머나 와 손잡았어 오케이 신나가지고 캐롤한테 바로 프로포즈 때려버리는 웨이티 와 우리 춤출까요 캐롤씨 춤 너무 웃겨 아 아 이제는 정식으로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위티한 캐롤 아이고 고기 너무 좋다 이둘 아 어떻게 이거 위티 캐롤 모드 다음 시즌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아 어 팝이랑 피코까지 피코 왜 이렇게 잘생겼냐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어 근데 이거 하트 비트면 마지막에 다른 캐릭터들 싹 다 나와가지고 축하해 줘야 돼야지 이게 맛있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오옹 마지막 프로포즉 9일까지 성공하고 이 둘은 이제 아 결혼까지 갈 것 같습니다 행복해라 위투냄 캐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